불태웠다, 진짜. 상현이면 허준이지 뭐. 예, 이스마이스터. 어우, 맛있는 냄새. 뭐야? 자, 순두부부터 준비해 볼게요. 냄새 너무 좋은데? 너 참 예쁘게 생겼다. 예쁘다. 맛있겠다. 야, 이거 누가 있냐, 이거. 하트. 아우, 맛있어. 하트. 거의 뭐 머신이에요? 순두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맞아, 순두부. 맛있다. 와, 진짜 주로 어마어마하게 쓴다. What's your name? 어. 오케이. 옷이 이렇게 자르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니까 스무스하지? 야, 이 정도면 한 달 돼. 그냥. 근데? 반? 어우, 너무 여유로워요. 비로소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 같아. 비로소. 역시 뉴욕 대 경영학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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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